현승씨, 오늘이랑 내일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파업 예정이래요. 어? 왜죠? 왜냐면 바로 더쇼에 더 빛나는 두 분이 뜰 예정이거든요. 반짝반짝 진진 섭긴 별 아름답게 비치네 MC 넥구주의 샤오진, 형섭씨가 퇴근 중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 생일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쇼의 명 MC 진진씨와 섭긴씨로 일로 만나볼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넥구주 섭긴입니다. 셔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웅덩이들이 물으면 답하라. 저희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구웅!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에서 있었던 TMI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여상이가 케이크를 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올해 가장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이 되게 부럽습니다. 케이크 받았구나. 케이크.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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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TMI는 원래 오늘 그냥 평소에 그냥 도착한 시간 도착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작가님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빨리 오라고 저와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 NC 두 분 딱 앞에 있어요. 너무 웃겨서 그냥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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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축하를 받으셨군요. 맞아, 맞아. 오늘 팬분들에게 많은 축하들을 받았잖아요. 이에 부답하는 MC 진진 섭긴의 답 애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카운트로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뿌잉뿌잉. 네, 진진 MC분도. 하, 추. 너무 귀엽습니다. 더쇼에 MC 넷구즈라 좋은 점이 있다면? 넷구즈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상이와 진진이를 항상 볼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와, 저는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지내셨어요. 편하게. 편하게. 만나는데 맞아, 바로 반말이 있었어요. 저희 반말. 너무 좋습니다. MC 진진 섭긴의 선택은? 내 생일을 넷구즈가 잊어버리기. VS 내가 넷구즈 생일을 잊어버리기. 하나, 둘, 셋. 넷구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리기. 첫 번째. 하도 첫 번째. 첫 번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잊어버려서 친구들이 서운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 생일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은 날 것 같아요. 너무 착하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실 생일 조금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 중요하죠. 그죠, 그죠. 아, 이거 명언을 막. 네, 좋습니다. 샤오진 씨는 오늘 당일 생일이셨는데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자 생일상 음식이 뭐였나요? 사실 오늘 어떤 건강검사 했었는데 어제 12시부터 금지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도 정신 6회 비빔밥 맛있게 먹었어요. 아, 6회 비빔밥. 아, 맛있겠다. 네, 좋습니다. 형섭 씨는 내일 생일이신데 내일 어떤 음식을 제일 처음 먹을 예정이세요? 사실 예정은 없지만 그래도 맛있고 따뜻한 미역국이 먹고 싶습니다. 아이고. 미역국 맛있죠. 좋습니다. 샤오진 씨, 넵구두 중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메시지로... 거의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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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1분 정도 다를 것 같아요. 오, 다들 빨리 잘 챙겨주시나? 네, 너무 강도받았습니다. 형섭 씨는 내일 생일이신데 메시지 중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줄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진진이에게 먼저 축하를 받아볼까요? 오, 좋습니다. 오, 제일도요? 딱 12시에 보내줄게요. 오,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만끽하는 포즈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뭐 있지? 뭐 있죠, 뭐 있죠? 음, 그럼... 오, 예! 아, 생일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팬들을 향해 러브가택한 러빌러뷰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하트. 이거 또 커플 하트를 네, 뒤에 팬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려요. 네, 항상 이렇게 저희 넥구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템페스트 형섭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형섭아 생일 미리 축하해. 다음은 진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뭔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다고 네, 느꼈어요. 저의 외진 더분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생일날에 도시아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네, 다 스케줄 없었어요. 아니면 아, 휴가였어요.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어휘에 저희 NCT 앨범 네, NCT 1G 앨범 네, 웨이비 앨범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네네. MC 신신서킹 여러분도 태그럽을 하세요. 태그럽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이 넘쳐요. 네, 좋습니다.